집을 사서 몇 천만원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고자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시나요? 투자자가 알려주는 인테리어 업체 고르는 노하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집쌤TV입니다.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사서 인테리어를 한다면 최대한 비용이 적게 들면서 깔끔해 보이게 내부 수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임대용 주택의 경우에 저는 주로 거래했던 중개사무소에서 소개해준 업체에 맡기는 편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자잘한 수리나 AS는 제가 직접 가지 않고도 중개소를 통해서 마음 편히 맡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는 보유기간도 2년에서 3년 정도로 그렇게 길지 않죠. 그런데 실제 거주 목적으로 5년 이상 살 집의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렴한 품질의 것보다는 중급 이상의 자재를 쓰고 싱크대 대리석은 좀 더 좋은 것으로 오래된 울퉁불퉁한 몰딩이 많은 천정을 평천정화 시키고 또 화장실 2개를 철거 후 시공으로 하다보면 이 30평역대를 기준으로 4천만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임대용 인테리어처럼 대충 근처에 있는 업체로 선정하는 것은 만족도가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또 집 근처라고 해서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도 않죠. 많은 돈을 들여서 장기간 동안 거주할 집을 인테리어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기준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실내 건축 공사업 면허 등록을 한 업체인가 꼭 찾아보셔야 합니다. 건설 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1,500만원 이상 되는 실내 건축 공사를 하려는 자는 반드시 건설업 면허를 등록해야 됩니다. 바까만 말하면 아직도 적지 않은 업체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금액을 들여서 공사를 진행하려면 이에 걸맞는 자본금이 있어야 하고요. 기술 능력이 있는 업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본금도 없고 기술 능력도 없는 업체가 수주를 받는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건설 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의하면 우선 법인이든 개인이든 간에 실내 건축 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요.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인이나 관련 종목 기술 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업체들은 기술이 없고 자본이 없는 업체보다는 훨씬 더 소비자 입장에서 믿을만 하겠죠. 이걸 알아보려면 직접 전화해서 업체에다 물어보셔도 돼요. 그런데 그쪽에서 잘못된 정보를 알려줄 수도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간단하고 정확하게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인터넷 포탈에서 건설 산업 지식 정보 시스템을 검색해보세요. 이런 홈페이지가 뜨게 되는데 상단에 건설 업체 정보 조회에서 업체 정보 입력 검색을 클릭해보세요. 여기서 업체 명의나 대표자 이름, 법인 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 등을 통해서 건설 면허가 있는 업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모두 입력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한 개만 쳐도 조회가 됩니다. 내가 상호나 사업자 번호 등 정보를 알고 있는 업체라면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업체에 대한 아무 정보가 없고 이사 갈 집에 근처에 있는 실내 건축 면허가 있는 업체를 찾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건설업 정보 조회에서 맞춤형 업체 검색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시고요. 업종 기준에서 실내 건축 공사업을 체크하시고 아래 검색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만약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검색을 해보면 실내 건축 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는 22곳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업체들이 모두 인테리어만 하는 업체는 아니겠죠. 이렇게 찾아본 업체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주택의 인테리어 업체인지 아닌지를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주택 인테리어 업체가 있다면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인테리어 업체 중에서 이렇게 면허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법 영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지자체에서는 불법 영업에 대한 관리를 잘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업체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업체를 찾을 수가 없고 나는 그냥 면허가 없는 업체에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건 본인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다음 기준들을 대입해서 잘 골라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계약을 하고 싶은 업체를 찾았다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통해서 휴업이나 폐업한 사업자가 아닌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고가의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는 업체를 찾기 위해서 적게는 3, 4개 많게는 10개가 넘는 업체에서 상담을 받습니다. 이때 마음에 드는 업체와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거나 사업자 번호를 알아내서 국세청 홈텍스에서 폐업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저도 실제로 평균 금액보다 500만원 가량 저렴한 업체가 있어서 계약 직전까지 갔는데요. 알고 보니 폐업한 업체였습니다. 어디서 알아보냐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발급 탭에서 사업자 상태,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를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견적을 받기 전에 똑같은 조건을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루나 장판, 싱크대의 메이커, 그리고 벽지의 종류, 화장실은 철거 방식인지 덧방 방식인지 비슷한 조건을 내가 정한 상태에서 견적을 받아야지만 업체별 가격을 정확하게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단가가 낮은 업체만 찾는 것은 좀 위험하겠죠. 평단 단가 10만원, 12만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평균가 이상이더라도 이렇게 다른 업체와 항목별 비교 견적을 통해서 가격 협상을 하기에 좋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 무상수리, AS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통 인테리어 공사는 1년간 무상수리를 해준다고 기재를 해둡니다. 다만 욕실 방수에 대한 부분은 3년 정도를 요청하는 것이 좋죠. 사전에 한번 물어보시는 것이 좋아요. 다섯 번째로 오래된 건물이라면 누수 이슈를 확인하시고요. 누수가 잦은 건물이라면 배관 공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한 지 30년 정도가 되어가면 방과 거실 바닥에 묻어둔 난방 배관이나 난방 가지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사전에 관리사무소나 인근 주민, 아랫집에 사시는 분에게 누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자주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김에 함께 배관 교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서 바닥에 새 강마루를 다 깔고 나서 실거주하는 동안에 우리 집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난방 코일 등에서 오랜 기간 동안 부식으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구멍 난 곳 하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공사한 지 얼마 안 된 새 마루를 깨부수고 바닥 공사를 하려면 비용이 굉장히 추가가 되겠죠. 누수 이력이 많고 장기간 거주할 생각이시라면 바닥 배관 공사를 함께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리미리 알아보시면 저렴하고 실력 있는 업체에서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누수가 발생해서 급하게 공사를 진행하려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력 없는 업체에서 비싸게 공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인테리어에 특이한 디자인 작업이 필요한지 아닌지 결정하세요. 만약 본인이 인테리어 공부를 통해서 확고하게 하고 싶은 디자인이나 색깔을 정했다면 굳이 디자이너가 있는 업체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만큼 저렴하게 진행이 가능하죠. 그런데 특이하고 예쁜 집을 만들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가격이 좀 세더라도 디자이너와 함께 작업하는 업체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결과물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일곱 번째로 다양한 후기와 포트폴리오가 있는 업체를 고르셔야 합니다. 업체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랜 기간 여러 공사를 한 경험이 있는지 알아보시고요. 해당 지역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입주자 모임 등을 통해서 공사 후기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특히 실제 공사를 한 주민들의 의견이 판단에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간혹 소비자의 요청을 무시하고 이건 이래서 공사를 못한다. 저건 저래서 안 된다. 이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공사만 강요한다면 경험이 많지 않은 업체일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공업체 사무실에 반드시 방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각종 공사 후기 등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업체와 미팅을 가지려고 하는데 카페에서 만나자고 한다면 뭔가 이상하죠. 적어도 한 번쯤은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등록증 상의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잘 운영이 되는 곳인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실거주용 인테리어 업체를 고를 때 도움이 될 만한 기준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많은 돈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아무 기준 없이 업체를 선정하면 안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했다면 계약서를 쓸 때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은 인테리어 업체를 찾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